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내년에 한미군사합동훈련이 다시 재개됩니다 독수리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재개되는 과정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독수리훈련이라고 하는데 폴 이글훈련 축소는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껄끄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은 우리는 억지 방어차원에서 하는 방어적인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김정은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훈련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한미중요한연합훈련이 지난 6.12 미북 간의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게 바로 이 독수리훈련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훈련을 취소했냐면 이거 도말적인 훈련인데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훈련을 왜 우리가 아느냐 한국은 방역도 별로 둔담지를 안 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즉 이 훈련은 전통적으로 방어훈련인데 북한이 도발적인 훈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발적 훈련이라고 하면서 중단시켰던 훈련이에요 아무런 비핵화의 진련도 없이 엄청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큰 카드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어떻게 듣든지 간에 내년 봄에는 이 독수리훈련을 규모는 좀 작지만 하겠다라고 미국 국방장원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우리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축소는 한다 또 외교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훈련을 하는 거고요 또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단했기 때문에 이게 제기하는 건 또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떤 의도하에 이걸 결정했느냐 이걸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남아있고 또 김정은이 답방도 남아있고 또 미국 간 2차 정상회담도 남아있기 때문에 의도파이 중요한데 일간에서는 이게 미국한테 멍석을 깔아주는 거다 북한한테 그래갖고 북한이 빨리 미국 정상회담이라든가 고위급회담이 나오도록 물론 그렇게 유화적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이거는 낮은 수준에서 지금 로키라고 하잖아요 낮은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다 왜냐? 그거는 지금 현재의 미국 간의 협상 국면에서 양쪽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분석하면 바로 나와요 첫 번째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의 수위 비난의 수위를 기본적으로 계속 높여가고 있는 국민이다 그럼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고 미국도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반드시 제재 압박을 계속해서 가겠다 그래갖고 최근까지 10번에 거쳐서 대북 제재를 했어요 바로 엊그제도 또 대북 제재했어요 이 정도로 미국은 확고한 선 비핵화 후 재재 완화, 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이 안 움직이잖아요 살살살살 비판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핵 경제 병진으로 돌아가겠다 해도 미국이 꼼짝 안 하지 또 김정은이가 직접 제재 좀 하나 해 이렇게 해도 꼼짝 안 하지 또 첨단 전술무계 이거 보여줘 이래도 꼼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리고 요즘 와서는 한 가지만 더 없으면 김정은이 김정은 제재가 이런 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국을 비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정상을 앞두고 트럼프가 건드리면 옛날에 트럼프가 정상에도 안 해 또 폼페이오 북한 간에도 가지 마 이렇게 했는데 또 트럼프 돌발성을 건드릴까 봐갖고 김정은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트럼프 실명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어제는 바로 트럼프 이름까지 직접 거미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적에는 북한이 말이야 역시 김정은이 답구나 이게 살살 비난 수준을 높여오고 트럼프까지 높여오고 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니까 미국이 2단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재래 하나만 갖고 북한을 회담으로 불러내기는 어렵구나 어렵다 사실 뭐 이 훈련 저 뭐야 그 내년 봄에 한다는 거 미국 고위급 회담 보고 나서 발표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고위급 회담이 이달 말에 있을 거다 27일에 있을 거다 또 뭐 12월 초에 있을 거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연초 미국 정상회담 회담도 미국 입장에서는 예정대로 할 거야 예정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그런 메시지는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준비 돼 있으니까 김정은이 그만 장난치고 그냥 둘 준비해 이런 얘기인데 안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내의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첨단 전술 무기 카드 만지작 딱 거리니까 미국 베테드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과거의 김정은 습관 보면 이게 변화 끝 전력 시작이구나 살짝 너무 센 걸로 치면 또 김정은이 또 체면이 너무 안 속고 반발이 세우면 미국 입장에서 좀 다루기가 또 솔직히 좀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첨단 전술 무기 갖고 조그만한 거 갖고 카드 만지작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 훈련을 할 거야 그런데 조그만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 이상 건들지 말고 빨리 미국 고위급 회담회 와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화적인 성격보다는 이렇게 억압적인 제재적인 성격 압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이번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우리가 군사합의를 해놨는데 말이죠 이 군사합의가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판문점 근처에서 GP에서 한 병사가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병사를 실어 나를 때 비행기 헬기만 금방 떴어도 살았을 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사망했다 때문에 미국도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병사 문제도 있고 이렇게 우발적인 군대 내 사고 때문에 현역 우리 장병들이 빨리 이송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 문제가 제대로 얼마나 성급하게 이걸 합의됐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그런 후속 절차, 비행기 문제, 산불 문제 또 다른 우발적인 사고가, 특단의 사고가 왔을 때는 비행금지 구역을 언제라도 먼저 바로 해당하는 상황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사후 통보한다 이런 절차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떻게든 간에 그런 골든타임을 잃어버려가지고 장병이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 우리 장병의 인명사과와 관련된 군사합의사상에 좀 무적한 점 이렇게 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같이 이게 한미 양국 간의 대규모 이 독수리 훈련은 한미 양국 간의 3대 대규모 훈련 중에 하나예요 이런 훈련이 사실상 북한의 도발 남침에 대한 대응 방어 훈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북한이 도발할 때 맨 먼저 DMZ 일대에서부터 장사장포 여러 가지 DMZ 일대에서 일대 교전이 제일 급하거든요 그러면 초전 단계에서 거기서 억지로 행사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가지고 피부장지대, 비훈련지역, 정찰금지지역, 비행금지구역 이런 게 막 설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연합훈련의 자체도 전방제에서 일어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후방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비핵화 진전이 그렇게 많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자극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면은 없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과거에 이제 과거 아니라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그런 도발 이런 것이 상당히 고조됨에 따라서 첨단 전략자산들이 대규모로 동원됐어요 아시잖아요 핵항무, 핵 잠수함 그다음에 핵을 다닐 수 있는 B-1, B-1, B-52 이런 폭격기 이런 것들이 딱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메티드 상관이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첨단 전략자산이 바로 전개돼가지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도 자제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아주 굉장히 좌절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군은 말이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자권을, 전시 작전권을 빨리 갖고 오려고 해요. 이미 지난 SMC 회의에서 다 합의가 됐어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을 한국에 넘어준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이 됐느냐, 한국군이 연합방향을 주도할 수 있느냐 특히 핵미사일 공격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주변의 안병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게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느냐 봐야 돼요.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냐, 우리 훈련 작전 지휘 능력을. 그러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같은,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을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미합동작전을 우리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검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이 지금 조그마하게 실시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하게 실시되는데 그것도 전방적에서는 훈련을 대규모로 하기도 지금 어렵잖아요. 군사합의 여러 가지 성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우리 근의 강력한 대응 능력, 강력한 지휘 능력을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또 의문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훈련이 작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훈련을 할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해서 우리 아까 전에 엄청나게 큰 카드를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이걸 빨리 찾아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은 방어훈련이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경제 제대 10개, 20개보다 훈련 하나 제대로 오는 게 이번에 김정은이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굶는 거는 김정은이한테는 아무 관계없어요. 김정은이는 비자가 얼마나 많이 싸고 있어요. 아무 관계없고. 주민들 굶는 거 김정은이가 그렇게 입건적인...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옛날에 300만도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회담에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 만지작 했던 군사옵션, 참수 작전, 또 우리 정부가 지게 된 대량 응징 보복 작전. 이런 거가 엄청난 김정은이의 신변 위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일단 협상에 나와서 일단 한번 이리저리 미국과 한국을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도 만약에 비핵화협상, 즉 2차 미국 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정말로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나가면서 헐 의향이 별로 없다. 그러면 3월 훈련, 이거는 정책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조금만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비핵화협상 별로 진전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군사적인 제재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도 세게 해야 된다. 그래야 김정은이가 장난못 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세게 해야 된다. 김정은이 장난못 칠 것이다. 미국 또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상황의 전개를 봐가면서. 아직도 시간이 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내년 3월이니까 지금 이제 미국 고위급 회담도 안 했잖아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트럼프 대통령 돌발 성격을 이럴 때 발휘하는 거예요. 세게 해 해가지고 세게 하면 그래야 이게 김정은이가 비핵화협상에서 장난을 안 친다. 미국이 얘기하는.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핵 문제를 먼저 끌고 가고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체제의 보장이 됐든 경제의 제외가 됐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걸로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갈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내년 주한미군 군사합동훈련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크다는 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은요. 지금 전방에 지금 우리가 군사합의 해놓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뿐이 없는 부분인데 훈련이 재개되면 아까 대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게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사합의서에서 남북군사공동우연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 아직은 안 열렸지만 그런 군사공동우연회가 됐든 또 그게 적절치 않으면 다른 협상 채널이 됐든 다른 비선 채널이 됐든 지금은 남북 간에 회담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합의서에 나타난 군사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성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해안경계 철책선도 다 없애고 거기 GP도 다 없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일시적으로 지나치게 환상적인 그런 북한관을 가지고 낭만적인 북한관을 가지고 우리 방어태세가 너무 급격히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더라도 항상 얘기하지만 북한이 대남 전략 군사전략 플러스 북한의 대남 선동선동 전략 여러 가지 비핵과의 진진 속도 이런 걸 잘 봐가면서 북한 체제 성격의 변화 이런 걸 잘 봐가면서 천천히 없애는 거는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성격이 급해갖고 기술도 좋고 아니 뭐 아파트 수십쯤 되는 것도 금방 내가 허물잖아요. 허무는 건 금방 낸데 이걸 쌓아 올리려면 여간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뭐든지. 공든 탑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탱크 방어 막도 다 허물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허무는 건 급하지 않다. 그러나 쌓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허물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를 대표하고 잘 봐가면서 천천히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지 말고 첫째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유사하십니다. 북한은 절대 믿지 말아라. 과거가 있잖아요. 잘못된 과거. 그러니까 언제 북한은 지금 현재 남북 기본화협에서 무슨 정전협적 모든 걸 다 백지화시켰잖아요. 그냥 무지막적이 나가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봐가면서 천천히 확고한 장치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할 때 그때 허물고 부수고 해도 늦지 않다. 안보에서는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군사합동훈련, 한미군사합동훈련이 재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축소한다는데 또 이거 뭐 하나마나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또 느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 옵션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론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여론 변화에 주도하는 언론, 방송 신의 안수입니다. 바로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콱콱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도 꽉 찍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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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